자 그러면 오늘 유한타 증권의 개인투자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우리 마사지사죠 박현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부천에 그냥 완전 지금 부천은 그냥 평정해버리셨대. 아 부천은 뭐 무조건 유현상입니다. 박현상 차장님입니다. 어디쯤 있어요 그 지점이? 부천이 상동 중동에 있는데요. 상동에 있습니다. 아 부천역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부천역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아 상동? 부천역 앞에서 진짜 진짜 많이 쏘지 먹었는데. 많습니다. 부천역에서요? 아니 군대생활 그쪽. 사단본부가? 아 사람 데서 하셨네. 아니 대댄대 사단에 가면이죠. 그래서 부천 상동에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때문에. 내 마음 좀 어루만져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개장 상황을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오늘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 몇 개 좀 짚어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저희가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 좀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합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시그널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린다는 의미 자체가.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KB중권에서 에너지스 분께서 써주신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 3분기 마이크론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4.2억 달러. 그래서 YY 기준 19% 증가를 하겠다. 그리고 양호한 메모리 수급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도 지속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가 이제 메모리랑 낸드 쪽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견주한 메모리 수급 상황이 2022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부분이 좀 나왔고요.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DMEUV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SML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던 장비인데. 마이크론에서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 촉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입을 한다는 부분이. 마이크론이? 네. 오늘 새벽에 좀 나온 내용이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어찌 됐든 다음 가이던스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하나 대퇴역 김경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표현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의미다라는 부분을 좀 써주셨고요. 지금 이제 그 시간에 이로는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2.7% 장중에 오르다가 좀 전에는 시간외로 좀 빠지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발표 내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히 나빠 보이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쓰신 거고. EUV 노강장비 도입을 해서 ASML에 몇 대 주문을 했고. 실제로 입고될 때 시간까지는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세공정이 도입이 되는 중이니까는. 일단 EUV 쪽에 대한 부분이 올해 저희 상장된 종목들에도 EUV 관련 장비 주도도 꽤 있으니까요. 그런 쪽도 오늘 움직이지 않을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입니까?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SNS 택이라든지. FST 같은 EUV 편리클. 궁금해. 그러니까 ASML의 장비가 있고 그 장비를 잘 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그런 또 회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국내 집답하는 업체보다는 최근에 이제 EUV 작년에 EUV 공정이 도입돼서 그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 종목들이 EUV 종종으로 미세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편리클이라는 짧은 막을 하는 그런 소재라든지 그런 쪽을 지금 개발하는 중인데. 아 거기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소재 장비. 그렇죠. 그런 쪽이 작년에 유행을 굉장히 해서 많이 오르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회사가 아까 SNS 택이랑. FST. FST. 그런 회사들. 네. EUV 쪽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봤을 때 우리들의 시각 같을 경우는. 일단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꽤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높죠. 고객들을 제가 통화를 해보더라도 포트에 이분에서 이 정도의 일정 부분이 항상 갇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라든지 시크리티컬 섹터를 다 썼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괜찮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새로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내가 안 판다. 화나서 안 판다. 지금 이러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어떤 섹터를 변화하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이걸 팔고 딴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포트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빨리 올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포트 다 변화를 할 수 있는 계좌 포트폴리오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지금 경험적으로 항상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해서 8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크론은 기존 가이던 수보다 상해하는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항상 마이크론이 시간외로 빠지게 되면 조금은 반도체 업종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도 하는 게 있어요. 시간에서. 시간에서. 그런데 지금도 저도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은 발표 내용인데 시간에서 좀 좋게 2%나 3%를 상승을 했으면 오늘 저희가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뚫고 갈 수 있을 거를 예상을 하고 기분 좋게 좀 바라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시간에 좀 빠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종목들이 회자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LG전자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연속 1조 이상 영업이익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종목들을 봤을 때는 그럴싸한 지금 실적, 그럴싸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LG마그나 합작법이 논을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럴싸하게 지금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도.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신고가 지금 동시효과가 1032포인트인데요. 코스닥 같을 경우가. 이렇게 시작하면 올해 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1031포인트가 지금 올해 최고가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좀 즐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오늘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마이크론이랑 우리 7월 초에 이제 LG채 기업으로 7월 7일 날 LG전자 실적 발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쯤을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실적 발표 자체가 좀 빨리 잘 나와가지고.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잘 개선됐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주 쪽에 관심들이 요즘 다시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리포트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과에서. 일단 제가 뭐 요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이게 하나투자증권에서 29일 날 나온 리포트의 일부인데요. 성장주의 제목이 성장주의 신고가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저희 항상 저는 이제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인데. 잠시 이제 뭐 가능하시면 제가 준비한 pdf 파일 좀 열어주세요. 일단 이게 좀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한국 주식시장만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볼 때 msci 지수를 많이 보는데 msci 한국 성장주 지수가 있고 msci 월드 성장주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한국에서 한국 성장주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산정되기가 97년도 산정이 됐고. 그래서 msci 월드 성장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일수 같은 경우가 383일. 그런데 msci 한국 성장주 지수 같은 경우는 206일로 적다 이거죠. 한국 주식시장만의 그러니까는 글로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오르는 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날도 12%나 됐다 이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성장주를 보유하셨던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보유하는 데 불편함이 적었어요. 재미도 좀 보셨고. 그렇죠. 그런데 국내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날이 더 많고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는 날 같은 경우도 글로벌 대비해서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냐면 빠르게 오르고 보유하기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매수 기회가 전체 거래일의 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msci 월드 성장주 지수랑 msci 코리아 성장주 지수를 비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 성장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종목이 들어있는데 코리아 성장주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는 종목 등에서 msci 코리아 성장주 지수가 신고가를 쓸 것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월드 성장주 지수가 신고가를 쓴 다음에 코리아 성장주 지수가 뒤늦게 신고가를 쓴 경향이 있으니 만약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매수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신한 다음에 매수는 타이밍상 적절치 않다는 점을 좀 한화투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같은 경우는 성장주를 매수하기, 월드 성장주 지수는 신고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아직 우리는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를 7월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좋은 기간일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아직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도 주식을 매매할 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고 요즘 네이버 카카오가 있긴 하지만 주도주꾼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반도체 자동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시장 색깔이 아직 불분명할 때 분명하지 않을 때 성장주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라는 게 월요일날 레포트의 결론이긴 한데요. 이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일단 저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5G에서 KMW 회사가 3년 전에 한 8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8배 오르는 기간이 6개월 걸렸거든요. 6개월에 6개월 밖에 안 걸렸어요? 네. 이게 보면 그런 성장도. 5G가? 3년이 전에. KMW. 아 KMW가? 그래 2019년인가? 네. 19년 맞습니다. 그렇지. 너무 남 얘기하듯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대단했었지. 대단했었어요. 아니 이게 그때는. 김민호 안 갖고 있으면 주식투자자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 그럼. 이게 저도 최근 기억을 템백원 한 종목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은 막상 정말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오를 때 못 잡게 하고 강하게 신고가를 놔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 레포트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만약에 신고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섹터를 매수하게 성장주를 매수하게 되면은 무섭고 소위 보유하기가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예상을 해서 성장주단의 비중을 높여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략을 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지금 성장주로 갈까 혹은 다시 뭐 답답한데 같이 주로 갈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점에 있으면서 주식은 성장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성장주 자체가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르잖아요. 빠르고 우리가 보유하기 그리고 그럴싸한 수익을 내기에도 충분히 우리 환경은 좀 그럴싸한데 5월달 6월달에 이렇게 불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달에 다시 이제 오늘 7월 첫날이 시작되는 것만큼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이제 코스닥 업체까지 발표를 할 텐데 그런 거를 좀 종목들을 면밀히 살펴보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5, 6월달에 좀 재미가 없었던 시장에서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예상가격은 3,300을 다시 회복하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네. 지금 예상지수 보면은요. 거래소가 지금 6포인트 올라서 3,303포인트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이 이제 1,033포인트 3포인트 올라서 이렇게 시작하면 올해 사상 최고가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에 조금 밀리긴 했었는데 예상가로는 100원 밀려서 지금 0.12%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삼성전자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강보압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약하게 약보압 수준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시총 상위주들 쪽에서는 특별한 모습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1.2% 정도 상승을 해서 출발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장 지금 한 지 13초 정도 지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지수가 3포인트 정도 올라 시작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압 쪽인 상황인데 거래소 카카오 지금 플러스 났다가 지금 거의 보압권으로 밀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정도 상승한 상황 셀트리온 제약이 1100원 그리고 펄어비스가 최근에 좋았었거든요. 펄어비스가 엄청 올랐죠. 판호가 판호 개방을 하면서 사막이 네. 그래서 검은 사막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검은 사막이 아니고 사막 검은 사막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고 아 검은 사막이야? 검은 사막 아 검은 사막인 줄 알았어. 블랙 데저트 사막이 이거 아니고 이런 줄 알았어. 사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유머야 유머 검은 사막 아 유머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실수하면 다 유머라고 하죠 보통. 자 그리고요 검은 사막 그래서 솔직히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펄어비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펄어비스 지금 약보합 수준으로 상승하고 출발한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우리 장 끝나고 거리두기가 다시 일주일 연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도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진단키터 업체 지금 시젠이 4%정도 상승해서 시젠이 요즘 계속 오르네? 뭐 그제까지는 좀 이틀은 좀 밀렸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굉장히 나파른 게 모르겠어요. 세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진단키터 업체들을 지금 저도 이제 매매를 해볼까 말까 많이 여쭤보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이럴 때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게 확진자 수를 우리 투자자목이 직접 예측을 하세요. 예측을 한다는 표현이 확진자 수도?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는 줄어들 것 같고 이제 이제 어제 800명이나 나왔고 오늘 700명이나 나왔고 다시 이제 이태원이 확산한다면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예측하면서 진단키트라든지 기타 뭐 코로나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런 예측보다는 이제 현상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소부장 업체들이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한미반도체라는 업체가 2.3%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시장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소부장 쪽이라는 반도체 중에서 장비 소재 업종들에 대한 종목들의 레포트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쏟아져 나와서 그 종목들이 커버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제가 마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OS, AT 업체 종목들도 지금 레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한미반도체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분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 오늘 보고서를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뭐 우리 3%한테 아무 비즈니스도 의미도 없잖아요. 이거 B2B라서 한미반도체 다 삼성전자 납품이죠 거의. 여기다가 패널을 세워주셨던 감사합니다. 한미반도체 떠났어도 참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지 잘 모르지만 반도체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아니에요? 검사장비 검사장비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징 섹터에서는 화학 섹터 효소화학이 지금 4.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성화학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추정치를 상향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효성 그룹들이 좀 세더라고 굉장히 셉니다. 효성 TNC 같은 거 진짜 엄청 올랐어요. 다 히어로더라고 올해의 올해 주식이야? 올해의 히어로 종목이죠. 히어로의 히어로 스판덱스 진짜 살려고 했는데 진짜 살려고 그랬거든요. 효성 TNC 그때 누가 오셔서 되게 좋다고 그랬었어요. 효성 TNC가 그 얘기 했었지 중국의 2위 업체가 주가가 10배라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내가 이건 괜찮은데 마음속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 싹싹 피해가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올랐다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걸 기술적으로 고가 놀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고가 놀이 패턴을 하고 있다는 의미 자체가 무슨 물이요? 고가 놀이. 고가?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고가 놀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빠지 조정을 받지 않고 그 가격대에서 한참 횡보하는 걸 고가 놀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러다가 추정제가 좋게 나오면 갑자기 상승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효성화학도 3.7% 효성 첨단 소재 1.7% 효성 TNC도 거의 강법 수준이니까 이런 효성 그룹주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룹 이미지는 그게 썩 좋지 않았잖아. 산부자 뭐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 또 그런 거 손이 안 나가더라고 그런데 정경불리해야 되는구만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이다.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네. 몇 번 말씀드리죠.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레깅스 지금 난리인데 저희 쪽으로는 이제 실적이 깡패라는 얘기가 좀 실적이 깡패다. 아무리 부르더라도 실적은 쫓아가니까 지금 시기일수록 실적을 좀 미국 애들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러면 박현승 실적이 깡패어.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배터리 3,4 중에서 어제 SK이노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SDI가 1.2%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SDI도 최근에 에너지에서 보고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그런 에너지수분들께서 혹은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종목들이 얼만큼 많냐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지금 상승 기율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도 OCI가 오랜만에 3% 정도 오르거든요. OCI. OCI.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태양강 친환경 쪽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용이 나온 게 일단 올해 추정치기준 퍼가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지금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라는 부분이 오늘 아침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 다른 오르지 않은 종목들 실적이 좋은데 오르지 않은 종목들 수준으로 지금 계속 시장에서 바뀌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다른 섹터 좀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펄어비스 아까 지금 조금 올랐는데 갑자기 9.6%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게임 중 아 내가 사마귀라고 그런 다음에 딱 그 시점부터 하네 사마귀 아 펄어비스 아 난 트레이더가 더 많나? 뭐 투자자보다 저는 아 트레이더가 더 맞는 것 같아 성향이 아직 뭐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 저는 잘할 것 같아 개인의 성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같습니다. 아 트레이더야 자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가 9% 넘게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게임 섹터가 저기 한 5분 전까지는 조용하다가 지금 넷마블이 2.6%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넷마블이요? 네네 아 판호 나오는 모양이구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호구나 판호 기다림 중이고 지금 카카오 게임 중 판호가 된다라는 거는 그 아저씨가 곧 온다는 얘기인데 그 저기 시진핑 아저씨 네 원래 그 움직일 때는 뭘 하나 줘 그렇죠 항상 그랬어 원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꼭 줘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부분이 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패키지화 해서 이제 메이드가 된 경우도 많았다고 저도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 우리는 딱 하나 더 줄게 뭐냐 라고 예측을 해야죠 면세점 이런 거 아닐까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오면은 아니 카지노 뭐 카지노는 왔는데 중국사람은 안 오겠냐 이거지 카지노 뭐예요 카지노는 뭐예요 그거까지는 자기가 공부하고 공부하죠 뭐 그거 찾기 쉽습니다 그래요? 카지노 ETF 하나는 또 사야 되겠네 카지노 종목들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요즘은 한쪽으로 쏠리면 강하게 그쪽으로 배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도 갑작스럽게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위메이드? 네네 아 게임이 게임이구나 오늘 또 오늘 게임이네 게임 쪽이 지금 강세를 이루고 있는 중 같고요 게임이 집단으로 오른다는 거는 그런 얘기인데 중국 중국 기대감이든요 지금 판호가 그것만 나온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 네 그럼 여기서 생각을 좀 잘 해보자 저는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좀 진행 좀 하고 판호만 풀질 않겠지 그리고 저기 쪽 하면 우리 케이팝 케이팝? 응 케이팝은 이미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정식으로 이렇게 그렇지 드라마 케이 드라마 그렇지 그러네 드라마네 드라마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 데로건이나 이런 데 어떻게 움직여요? 초록뱀 이런 거 최근에는 재미없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CJ E&M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CJ E&M? 네 아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방금 얘기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내 피셜이지 뭐 저 혼자 가야 되니까 네 이게 저는 이런 우리의 상상 자체가 주가로서 이루어져서 맞출 때가 가장 짜릿하거든요 항상 이제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을 예측하고 현상을 집중으로 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제가 전화를 받고 하는 게 장이 좀 재미없거나 그럴 때 투자자분들이 많이 성숙해지셔서 전화 오셔서 내가 현금 이만큼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뭘 채워야 되라고 여쭤보세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여쭤보시는 게 닥해요 여쭤보셨거든요 나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지금은 굉장히 성숙도가 바뀌고 있는 중이고 저도 오히려 어디가 좋을 것 같냐라고 여쭤보는 중이거든요 고객들에게? 네 왜냐하면 저만의 아이디어 혹은 고객들의 아이디어 합쳐져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손님 중에 진짜 잘하시는 분 있죠 네 몇 분 있으신가요 나보다 진짜 잘한다 이런 분 있죠 있습니다 꼭 있거든 그분 저 한번 데리고 나오세요 한번 모셔볼까요 한번 진짜로 그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아니 뭐 꼭 증권회사 직업만 하나 주식을 부천대표 선수로 개인투자자 진짜 이분은 와 계좌로 증명되는 분 있잖아요 네 말만 하는 거 말고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기 저 출연료도 드린다고 알겠습니다 아 큰일 났어 아 드라마 그거 사지 말라니까 왜 아직 막 다 들어오고 있나봐요 지금 아까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지금 플러스 막 이렇게 올라가 야 그럴 때 돼서 그런 거야 뭐 자가당착을 하지 마요 다 그냥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이는 거야 다 내 말대로 정프로 정프로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줄 알아요 아 어떻게 해 정프로 아 그리고 이제 컨텐츠 드라마 제작사들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인유가 이제 1분기에 굉장히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다가 2분기 추정치가 좀 많이 하향을 해서 지금은 조금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인데 최근 보고서 보면 3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신작 드라마라든지 발표가 될 예정이 있으니까 다시 기대감 있는 시기라서 바닷건에서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종목들도 그런 상황이니까는 네 들고 계신 분들도 좀 3분기 기대감이 있어서 시기가 충분히 다가오고 있으니까는 좀 힘들더라도 좀 버티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아까 제가 실적이 깡패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골프 회사들 골프 관련 의류 회사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 골프 네 오늘은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뭐 그 골프 의류 관련주들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골프존이라는 회사는 오늘 그래도 불어 쓰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골프존? 네 신고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증명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골프존은 카카오한테 되겠어요? 일단 그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나중에 좀 실적을 좀 봐야 되긴 할텐데 뭐 저는 일단 지금은 추세는 유지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골프존이 골프존 gdr이라 그래서 드라이빙 레인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적으로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 테스트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지 못하고 나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gdr 가입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실적 증가세로 이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이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골프 유저들 같은 경우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증명이 되는 거라서 그런 추세를 이제 뭐 다 뭔가 이제 큰 업체가 떼어들어서 바꾸시는 상황은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골프 저 복 만드는 회사는 어디 상장사가 어디 있죠? 골프 의류? 골프 의류? 가스텔바자 이런건가? 가스텔바자 그리고 이제 핑 아시잖아요 핑 크리스 FNC 핑은 저거잖아요 미제 그렇죠 그거 수입 저거 OEM ODM 그리고 이제 필라홀딩스라고 필라홀딩스 네 필라홀딩스 네 골프홍인데 타이틀리스트 있잖아요 필라홀딩스가 이제 미국의 어큐츠네트 홀딩스라 그래가지고 타이틀리스트 지분을 갖고 있는 거라서 필라홀딩스도 어떻게 보면 골프 의류죠 골프 복도 요즘에 보면 뭐 특정한 브랜드를 얘기해서 뭐합니다 젊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골스타그램이라 그래요 그걸 인스타그램을 골프장에서 골스타그램이라 그러는데 사진 찍으러 골프장 가는 것 같아 진짜 딱 인증시어야 되는데 근데 옷이 이제 핏이 딱 맞고 딱 좋아야 되잖아 브랜드도 좋아야 되잖아 PXG라는게 있거든 이제 PXG PXG 근데 그것도 매딩이 코리아일걸 PXG 근데 이제 되게 비싸에요 고가 브랜드 클럽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한섬 한섬이라고 현대백화점 지금 현대백화점 간거죠 그분이 이제 사우스케이프라고 저기 남해에 가면 진짜 요즘에는 뭐 다 비싸죠 옛날에 막 십몇만원 할 때 막 삼십팔만원 받고 그런 골프장 있어요 사우스케이프 브랜드가 나왔거든 그래서 야 그거 괜찮겠네 그랬는데 어제 내가 들은 바로는 대여를 한다네 골프옷을 골프옷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야 그 사업이 괜찮네 어차피 골스타그램인데 그거 한 티셔츠 안에 삼사십만원씩 해요 한 번 입고 그렇지 지금 나두기는 아깝고 나는 솔직히 골프장에 가면은 한 3년동안 계속 같은거 입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 빵꾸나고 그러면 이제 다른거 사고 그러는데 젊은분들 사진 골스타그램을 하니까 대여업을 한다고 해서 야 그러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진짜 빌려입으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대여업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거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한 번 빌릴 때 5,000원인가? 싸네 3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사가지고 100번 돌리면 얼마입니까? 5,000원씩 50만원이잖아 그렇죠 싼건가? 그래도 한 번 입는데 5,000원 빨아야되나? 그정도는 뭐 괜찮은거죠 자 하여튼 골프 얘기는 이정도로 하구요 골프 산업을 얘기한거죠 자 오늘 특징주들 뭐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거 같다 예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좀 코스피가 하락반전을 좀 했어요 아 하락반전을 했어요? 네 네 지금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되는 상황이구요 지금 그 기관 외국인들 지금 수급 자체는 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345억 정도 매도하고 있구요 그리고 기관들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같이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수급적으로는 매끄러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차장님께서 네 음식료에 대한 뭐 또 전략 뭐 이런게 아마 보고서 나온게 있는 모양이죠? 네 그 NH투자증권에서 음식료 업종 그 비수기 이유를 노려볼 때라는 제목으로 어제 좀 레포트가 나왔구요 네 많이 좀 음식료 업종 들고 계시면 많이 좀 답답해 하시더라구요 네 네 이제 주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가격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 항상 회자가 되었던 상황이구요 네 지난 하반기 이후에 밀이라든지 옥수수 뭐 대두 이런 쪽이 가파로 상승을 했죠 네 근데 그 NH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원재료들의 네 네 유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주요 생산 지역별로 날씨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항 악하 우려를 좀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거고 네 이게 원재료 가격 부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으로 좀 실적에 반영을 한다 하더라구요 아 지체돼서? 네 그럼 레깅으로 반영을 하면은 근데 최근에 그 음식료 업체들 그 뉴스단 보시면은 그 제품 가격 인상을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그 그런 부분이 원가 부담 또한 원가 부담이 높아지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이게 스프레드가 과거대액 확대돼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될 수 있을 거다 라는 부분이 좀 회자가 있는 중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분기를 좀 봐야 되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전에 끼어있는 시기인데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과 명절 사이에 있는 비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매출의 규모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다른 규모 대비해서 다른 분기 대비해서 낮다고 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도 기억을 해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못 갔었기 때문에 선물이나 이런 세트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평년 대비해서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역기조 효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우리가 주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기조효과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 상승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분기 음식료 업체들의 그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는 역기조 효과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눌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음식료 내에서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식자유통이라든지 외식 업체들이 있잖아요 외식 업체들 외식 뭐 그리고 급식 업체들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전년도 기조효과 때문에 구조적인 효과가 부각될 전망인데 주류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강도가 좀 강화되고 있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계속 될 것 같다 주류 업체들 아 근데 나는 그 맥주 있잖아요 네 맥주 업체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왜요 아니 뭐 본편이 말편이 뭐 그게 훨씬 더 맛있다고 지금 난리인데 뭐 경쟁이 심화되고 예 본표 맥주 근데 그거 다 기존 맥주 회사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아 다른 업체들 아 이게 수제 맥주잖아 수제 맥주 아 그럼 왜냐면 거기가 이제 밀가루 뭐 이런 거 밀맥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곰표 없어서 말표 먹으니까 약간 호불호가 있다 뭐 그런 게 댓글이 엄청나리잖아 아 말표도 맥주 만들어요 있나봐 그거를 구했다고 이제 스스로 인증하시는 인증하고 곰표 맥주 먹었다가 인증샷 날리고 그래 근데 그게 다 그 소비자가 어디서 나왔겠어 뭐 가스 뭐 하이트 결국 기존 소비자들 빼서 먹는 거니까 아 일단 주류 업체들도 조금은 이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될 것 같다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 같을 경우는 이제 2분기에 이제 종목별로 컨센서스를 상해하는 종목 하해하는 종목이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원자력 가격 때문에 쫙 오를 것 같을 경우는 그 종목들이 상관없이 다 올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정 시즌이 넘어오면서 종목별로 컨센서스를 상해하느냐 하해하느냐 나뉠 수 있는 거고 거기 종목들이 지금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보고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가진 음식료 내에서 종목이 이분이 컨센서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투자 매력이 확대 상승을 전망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재미가 없었는데요 지금 좀 이런 부분이 역기조 효과라든지 그리고 섹터별로 조금씩은 나눌 수 있고 종목별로 컨센트 충족하는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세분해서 살펴보신다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표노맥주는 롯데칠성이 만들어준다네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고파요 먹어봤어야지 그렇지 한번 먹어봅시다 하여튼 아 그런 내용들이 오늘 또 보고서에서 보였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요정도로 정리할까요? 어떻게 뭐 준비한거 다 월간전략 하나 한거지만 빨리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저희 이경민 팀장님 오셨을 때는 코스피 강세 좀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어제 오늘 나온 KB 월간전략 자료인데요 네 어 7월 주식 비중을 중립으로 제시를 한다는 건데 강세장을 가기 위해서는 한차례 조정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 뭐 경기도나 긴축문제는 해결하고 가야되는데 이슈로 봤을 때 코스닥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스닥 소외 현상에 점점 그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는 경우 지금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을 경우는 경험적으로 코스닥 IT 쪽이 좋았다 라는 부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든지 게임 섹터가 시크릿컬하게 바닥 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업종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바 jard 어색 그냥 살다 한글자막 by 한효주